주말인 어제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지나며 이륙에 찾아온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휴일인 오늘은 다시 한여름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기온이 30도를 넘나들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어서며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이 땡뼛 더위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30도, 대전과 청주, 광주 30도, 대구는 31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고향과 창원은 32도, 여수와 포항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 사이 전국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오후 한때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불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날은 맑겠고 주 중반까지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제주는 정체전선에 동반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 종종 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